식물TV 안녕하세요 식물TV의 식물아빠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3일 설 연휴 지나고 첫번째 화요일 경매날입니다 그래서 또 날씨도 따뜻해진 김에 요고 저고 꽤 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입고가 되었거든요 어떤 식물들이 들어와서 구독자님들의 누누감과 힐링을 시켜줄란지 함께 보러 가시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식물은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애니시다입니다 봄을 알리는 꽃들이 거의 뭐 후리지아, 주리안도 노란색이 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미니수서나 그 외의 꽃들도 노란색을 보면 봄이 왔다는 느낌이 물론 개나리도 나중에 팔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노란 꽃을 보니까 또 봄자락이 온 것 같아서 마음이 싱순생성한 것 같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애니시다 이렇게 외목대처럼 쭉 올라가서 가지가 벌어진 것도 있고요 두 가지가 혹은 세 가지가 올라가서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폼을 봐도 하나의 화분을 좀 멀리서 잡아드리면 이런 식으로 15cm 화분에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큰 사이즈로 되어있고 꽃망울도 무수히 많이 잡혀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기종기 후 크게 검지손가락이나 중지손가락보다도 훨씬 크게 펴는 게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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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누나라도 한 20개 이상의 꽃뿌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애니시다의 가격은 가격 13,000원입니다. 떼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노랑노랑한 꽃들이 무수히 많이 펴있어요. 꼭 부뚤레아처럼 이렇게 꽃망울이 저희는 애니시다 15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 13,000원입니다. 노지에서 월동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무늬 몬스테라 또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량 입고된 건 아니고 딱 3포트만 입고되었어요. 저희 가게에서도 뭐 이렇게 꾸준히 입고는 되지만 생각보다 획획획 나가는 식물은 아니라 아주 소량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늬도 굉장히 좋고요. 작년 3월에 제가 가져간 게 14만원에 입장이 3개 달린 걸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훨씬 내린 상태인 걸로 보여요. 10만원에 되어 있고 입장이 6개가 아주 크게 짱짱하게 잡혀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감도 정말 예쁘게 되어 있고 제가 가져간 거에 비해서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손바닥 하나를 이렇게 펴도 다 못 찰 정도로 큰 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무늬도 아주 예쁘게 3반으로 되어 있고 새순술도 또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무늬몬스테라의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물론 많이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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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지만 아직까지도 비싸기는 하죠. 15cm 화분이 이렇다는 건 근데 저희 집에 간 거 나중에 다시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1년만에 어느 정도가 자랐나 작년 3월에 가져갔어서 지금 2월이 됐으니까 거의 11개월째 약 1년이 된 건데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늬몬스테라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장미 앵초가 또 입고되었습니다. 설 연휴 전에 판매를 하다가 그때는 다 팔리고 오늘 또 재입고가 되었어요. 장미 앵초의 가격은 여전히 한 포트에 10cm 화분이 2,500원이고요. 장미 앵초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앵초과 식물이지만 노지에서 그냥 월동되는 식물은 아닙니다. 실내 베란다 같은 데서만 월동이 가능하니까 노지에 심어서는 한 가을까지만 볼 수가 있어요. 늦가을까지 꽃만 따지자면 봄만 볼 수 있지만 잎사귀만으로는 여름과 가을까지도 실외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막 몽글몽글 올라오는 쪼락 이렇게 떼샷으로 보여드렸을 때 화사하게 보이는 정도는 아니고 조금 꼬물꼬물 올라오고 있고 잎사귀를 보면 약간 봄동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포트를 빼서 이렇게 보여드려도 안에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잡혀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장미 앵초의 가격은 2,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수국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꽃볼이 거의 하나씩만 잡혀서 들어온 수국이고요. 이렇게 큰 것들은 성인 남자 주먹보다 월등 크게 이렇게 꽃볼이 잡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조금 작은 것들은 성인 남자 주먹보다 똑같거나 조금 작은 정도의 꽃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꽃망울들 접사를 잡아 보여드리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꽃망울들이 겹겹겹겹 돼가지고 정말 이제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수국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꽃볼이 하나라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꽃볼이 두 개나 세 개 되면 거의 8,000원 만원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5,000원입니다. 꽃볼 위에서 보면 화분이 안 보일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떼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분홍색이 도는 것과 토질 따라 색감이 바뀌어서 이렇게 다른 보랏빛 색으로 도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노지 중부에서는 노지 월동은 조금 힘들고 베란다 월동이나 혹은 노지에서 하실 거면 약간의 보온을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수국 가격 5,000원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아네모네 꽃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보랏빛으로 된 것도 있고 아주 검붉은 새빨간색 굉장히 진한 핑크빛 혹은 자주빛색 그 다음에 아이보리색이 섞인 색 해가지고 한 3,4가지 색이 입고가 된 듯 하고요. 10cm 포트 하나에는 꽃망울이 지금 하나 정도 피어있고 아래 보시면 한두 개 정도 더 올라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한 3개 정도 꽃망울이 있는 건 아닙니다. 확인 잘 하시고 구매를 하세요. 하나 정도는 다 피어있지만 아래는 보통 하나 정도 잡혀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하나가 올라오고 있죠. 할미코처럼 하여간 이렇게 되어 있는 아네모네 가격은 10cm 포트에 가격 2,000원 입니다. 이것도 노지에서 그냥 월동은 안되고 중부에서는 조금 감싸야 월동이 될 거고 실내 베란다 같은 데서는 그나마 가능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아네모네 가격은 2,000원 입니다.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데이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봉봉 데이지라고 동글동글한 모습으로 피는 데이지구요. 굉장히 숱이 좋게 들어왔다 생각을 했더니 역시 가격이 조금은 더 비싼 편이에요. 보통은 이만한게 들어오면 저희 가게에서 2,000원씩 나가기는 하는데 오늘 들어온 것들은 2,500원에 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펴져있는게 지금 꽃망울 4개 여기까지 5개 안에도 보면 하나, 둘, 셋 정도 이상 해서 꽃망울이 하나분에도 한 7, 8개 정도가 될 정도로 아주 숱이 좋게 들어왔습니다. 이런거를 봐도 기본적으로 펴져있는게 5개 새로 올라오는 꽃망울들도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최소 꽃망울이 6개 이상 많은거는 7, 8개까지 꽃망울이 잡혀있어요. 색상은 빨간색 흰색 두가지만 들어왔구요. 분홍색은 입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꽃망울이 펴면 성인 남자의 엄지손가락 정도 이 정도의 크기로 되는거에요. 제가 접사를 잡았기 때문에 크게 보실까봐 이렇게 좀 멀리서 보여드리고 접사를 잡으면 이런식의 꽃반지의 모습 이렇게 이것도 노지 월동은 안되고 베란다 월동만 가능합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봉봉 데이지 가격은 2,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주리안 또 재입고가 되었구요. 아까는 실내에서 장미 앵초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일반 주리안 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겹이 아닌 이렇게 홋꽃으로 피어있고 아까 장미 앵초보다는 꽃이 더 많이 피어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록달록 아주 화사하게 봄 기운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주리안의 가격은 한 포트에 2,000원씩 나가구요. 아까 겹꽃으로 된 장미 앵초는 2,500원씩 나갔죠. 500원 차이가 있다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홋꽃으로 이렇게 꽃망울이 펴서 있는 게 한 5개쯤 안에 꽃망울이 새로 필려는 게 2개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색상은 이런 연한 보라색 아 분홍색 이런 진한 보라색 새빨간 적색 아이보리색이 도는 크림색 같은 색과 노란색도 이렇게 옅은 노란과 아주 오렌지 같은 진한 노란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보리색이 도는 이런 또 노랑도 있습니다. 색감은 다양하게 알록달록 보이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 구미에 맞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주리아 한 포트의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허브가 아주 반갑게 오랜만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 기준으로는 늦가을쯤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한 3달 4달 만에 입고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게 매장은 거의 밖에 매장이 위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앙증맞고 귀여운 로즈마리가 입고 되었는데 한 포트에 가격은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애플민트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애플민트가 입고가 되었고 이것도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애플민트는 가격이 2,000원입니다. 둘 다 중부 노지에서 월동은 안되고요. 로즈마리 같은 거는 그나마 영상 1도, 2도 이럴 때까지는 견디지만 영하 5도, 10도는 절대 못 견디니까 실내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애플민트는 영상 한 7도 이하만 돼도 냉에 피해를 입으니까 최소 온도 영상 10도 정도 이상해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로즈마리도 스테이크 요리하고 이럴 때 하나씩 똑똑 따서 딱 넣어서 드시면 될 것 같고 애플민트는 스테이크를 먹을 때 모히또를 하나 준비하면서 똑똑 따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찮아서 사먹겠습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로즈마리랑 애플민트 둘 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라구늄이 입고 되었습니다. 요것도 꽃볼이 엄청 크고 사이즈가 거대하다라고 생각했더니 역시 가격이 고가로 들어왔어요. 조금 허전허전한 게 아니고 완전 빵빵하게 그득 들어차 있는 모습으로 들어온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라구늄의 가격은 한 화분에 8,000원입니다. 하나를 내려서 보여드리면 15cm 화분이 요렇게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색감도 정말 곱기곱게 아주 요런 색으로 입고가 되어 있고 선명한 주황색 같은 빨간색도 입고가 되었고 너무나도 새빨간 적색도 입고가 되었습니다. 색은 뭐 보시고 판단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런 핑크까지도 있으니까 색깔에는 상관없고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라구늄은 저희 가게에 있는 거 지금 8,000원입니다. 8,000원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가게는 택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와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가게고요. 주소나 전화번호는 맨 영상 끝에 영상 링크로 달아 나왔으니까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영상을 보셔야 항상 시가 시세에 맞는 가격 항상 스티커로 붙여놓고 가격 이름 다 적어놓으니까 보고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8cm 화분에 들어있는 올븐꽃 요거는 새로 입고된 건 아니고 기존에 입고가 돼서 있던 건데 가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꽃망울이 슬슬 필락말락만 했었죠. 근데 지금 설 연휴를 지나고 오늘 햇살을 좀 맞으니까 무가운 온실 인데도 불구하고 하우스에서 끄물 끄물 꽃망울들이 요렇게 피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요만한 사이즈 불뚜화나 목수국 혹은 설구화처럼 꽃볼이 성인 남자 주먹과 거의 비슷한 정도가 아닌 꽃이 피면 자두만한 정도 자두보다 작은 방울토마토 만한 정도 그 사이쯤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꽃볼이 거의 다 벌어지고 있어요. 향기를 지금 맡아보면 향기도 아주 향긋하게 나고 있습니다. 지금 향기가 궁금하시다면 오셔가지고 맡아보시면 될 것 같고 향기 맡는 데는 돈을 지불하고 하진 않으니까 10번이고 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르거나 그러시는 건 절대 안됩니다. 요렇게 18cm 화분에 기럭지는 한 1m 20 정도 되는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풍성하게 보이지는 않고 지수로는 굵은 가지가 두 가지나 혹은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 올분꽃의 가격은 6만원입니다. 이만한 사이즈를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시면 왜 이리 싸지? 라고 하실 겁니다. 저희 가게가 이게 무지하게 싸게 파는 거예요.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분꽃 가격은 6만원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구근식물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히아신스가 오늘도 또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는 저희 가게에서는 피어있지가 않아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요렇게 꽃망울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분홍색 그 다음에 요것도 보라색 색감이 요기에 조금씩 비치고 있죠. 흰색은 아직 꽃망울이 조금 덜 올라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저 밖에 있어서 지금 종합적으로 찍어봐 드릴 수는 없네요. 하여간 네 가지 색깔 흰색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고요. 색깔에 상관없이 시아신스의 가격은 모두 2천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실수 할 뻔했네. 2천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구근으로 되어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노지에 요기까지 구근 모두를 묻어서 땅에 묻어놓으시면 월동해서 내년에도 자라는 식물입니다. 구근 식물들 중에는 거의 다 월동하는 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하지만 관리를 잘 못하신다면 그냥 내년에 사시면 되겠지요. 하여간 여러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색깔이 들어온 시아신스의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한 포트에 2천원입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수선화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퀸즈데이 수선화라는 꽃이고요. 일반 미니 수선보다는 약간 꽃이 크고 왕수선보다는 조금 작은 그래도 거의 미니 수선과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꽃 화경과 꽃 안에 술까지가 모두 다 노란색으로 요렇게 되는 퀸즈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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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화입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퀸즈데이 수선화는 한 포트에 가격이 3천원입니다. 일반 미니 수선화 때때보다는 가격이 더 비싸죠. 퀸즈데이 수선화 이렇게 꽃망울이 두 개씩 올라와 있고 구근으로 되어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요것도 노지에 그냥 흙에 묻어놓으시면 월동도 가능하구요. 혹이라도 그게 벌레가 생기거나 겨울에 습해서 썩거나 그럴게 걱정이 되시면 구근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다음에 심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요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퀸즈데이 수선화 가격은 3천원입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수선화인데 겹으로 피는 꽃이 겹으로 핍니다. 아까는 완전 다 노랑이었고 요거는 안에는 약간 더 주황빛 진한 노랑이 돌고 있는 겹 미니 수선화 요것도 꽃망울은 한 두 개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가격은 2,500원입니다. 아까 퀸즈데이 수선화는 3,000원이었고 요 겹 수선화는 2,500원입니다. 그리고 구분이 안되셔도 요렇게 보시면 화분에 다 일일이 이름과 가격을 붙여놨으니까 혹시라도 손님들께서 고르시다가 이렇게 섞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꼭 요 이름을 확인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수선화기 때문에 땅에 심어놓으시면 노지월동 가능합니다. 겹 미니 수선화 한 포트에 2,500원입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왕수선화 입고가 되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왕수선화가 입고가 되있기는 했지만 오늘 들어온 거는 오히려 노란색 왕수선화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뭐 색상에 상관없이 12cm 포트에 들어있는 왕수선화의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4,000원이고요. 일반 미니 수선화랑 그런 거랑 비교해보시면 이렇게 확실히 훨씬 구근 자체가 더 큽니다. 꽃 자체도 피면은 이렇게 마이크 생각이 옛날 마이크 생각나듯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요게 이제 일반 노란색으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노란색 그림을 붙여주셨고 그 다음에 요쪽에 지난 장에 들어왔던 왕수선화는 이렇게 흰색이 핀다고 가운데만 약간 노란 빛이 도는 흰색이 핀다고 이렇게 꽃을 보여주셨죠. 근데 요기 핀 게 있어서 하나를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실물의 모습입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 쓰는 전화기 같은 마이크의 모습 테두리로는 이렇게 흰색이 도는 아이보리 색감이고 가운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 아아아 할 것 같은 전화의 모습 같은 왕수선화입니다. 실물 굉장히 이쁘고 큰 사이즈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4,000원입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일반 미니 수선화 수선화 떼떼입니다. 아까 겹 미니 수선화가 있었고 요거는 일반 미니 수선화 꽃이 조금 더 달라요. 그러니까 겹 미니 수선화 일반 미니 수선화 왕수선화 그 다음에 퀸스데이 수선화 해가지고 수선화 종류만 지금 4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있는 미니 수선화 떼떼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2,500원이고 아까 수선화 설명했던 거랑 동일하게 요것도 노지에 심어 놓으면 월동은 가능한 식물입니다. 요거는 뭐 앞에서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요렇게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크로코스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10cm 포트에 크로코스의 구근이 아주 작기 때문에 엄지손가락만 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3개가 들어가 있는 포트로 되어 3개의 구근이 들어가 있는 10cm 포트고 크로코스 노란색 이렇게 색상을 적어놨습니다. 일일이 스티커에 한 포트에 2,000원이고요. 요쪽을 보시면 크로코스 흰색 요렇게 적어놨으니까 원하시는 색깔 선택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색상만 들어왔습니다. 아직 보라색은 안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노란색 이쪽이 흰색 두 가지 색상이 아예 따로 분리해서 해놨는데 고르시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는 꼭 요 스티커를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노란색과 신색 두 가지 색깔이 들어온 크로코스입니다. 요렇게 복주머니처럼 꽃이 피고 요것도 구근 식물이라 노지에 땅에 묻어놓으면 그냥 월동되는 식물입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페라코늄이 입고가 되었고요. 아까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건 가격이 8,000원이었죠. 요렇게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거는 두 가지 질로 들어왔습니다. 요게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한 포트에 10cm 화분이 가격 3,000원입니다. 색깔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요런 색으로 되어 있고 꽃볼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요게 좀 더 저렴하게 들어온 거예요. 요것도 튼튼하고 가격은 3,000원 그 다음에 바로 4,000원짜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10cm 화분에 들어있는 4,000원짜리 페라코늄입니다. 이쪽이 훨씬 화사하고 밝은 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꽃볼의 크기는 비슷한데 색이 좀 더 환하고 밝은 색이 더 훨씬 많습니다. 요거의 가격은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4,000원입니다. 두 가지가 다 또 늘상 말하는 대로 요렇게 이름과 가격이 다 붙어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3,000원짜리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4,000원일 수가 있으니까 또 4,000원짜리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3,000원짜리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페라구늄 가격 4,000원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일반 몬스테라입니다. 아까 무늬 몬스테라랑은 다르게 무늬가 전혀 없고 찢어진 입이나 뭐 그런 거는 다 비슷하게 자라죠. 입장은 한 큰 입장 기준으로 하면 한 4개 정도 잡혀있는 모습이고 작은 것까지 치면 한 5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다른 걸 빼서 보여드려도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고 찢어진 입도 나온 일반 몬스테라 아까 무늬 몬스테라는 요거보다 좀 더 크긴 하지만 가격이 무려 10만원씩 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요거는 일반 몬스테라이기 때문에 가격이 월등 저렴한 한 포트에 6,500원입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열 몇 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약 20배 20배까지는 안되고 한 17배 18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요렇게 되어 있는 몬스테라 초보분들도 굉장히 키우기 쉬운 실내 식물로 플랜테리어 효과도 좋고 하니까 요런 거 구매해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5cm 포트에 들어있는 몬스테라 가격은 6,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바틱 신고디움 입고가 되었습니다. 신고디움 중에 명품으로 굉장히 비싼 신고디움이었죠. 하물며 밀크 컴패티도 얼마 전 작년까지만 해도 17,000원 15,000원 떨어졌어도 8,000원씩 나가던 게 요즘은 2,500원 이렇게 나가듯이 바틱 신고디움도 갑자기 훅 떨어졌습니다. 요거의 가격 역시 10cm 포트가 2,500원에 나왔어요. 물론 밀크 컴패티처럼 풍성하게 잎사귀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장 입장 이상이 있고 무늬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1, 2년 전에 바틱 신고디움을 아마 구매하신 분들은 이걸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바틱 신고디움의 가격 한 포트에 2,500원입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수박 페페가 또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잎사귀의 모양이 완전 수박 모양처럼 되어있는 페페 종류 중에 하나고 요것도 가격은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게 2,500원입니다. 요것도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찾았는데 저희 가게에서 수급을 못해서 판매를 못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네요. 페페 종류도 실내에서 수분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분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완전히 건조했을 때 한 번씩만 물을 주시면서 키우면 되는 식물이고 오히려 너무 자주 주시게 되면 오히려 물러서 금방 썩어 죽을 수가 있어요. 환경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한 10일이나 2주에 한 번 정도 평균적으로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런 거는 좀 느긋이 주셔야 잘 키우실 수 있어요. 수박페펜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거 가격 2,500원입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개발 선인장 입고가 되었습니다. 색상은 두 가지 이렇게 흰색 아이보리색이 도는 흰색과 빨간색 요렇게 두 가지가 입고가 되었고요. 15cm 화분을 하나를 빼서 보여드려도 굉장히 다복하니 꽃망울이 엄청 많이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 요게 아이보리색이 도는 흰색 근데 뭐 이미 꽃망울이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색상이 보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색상인지 말을 안 해도 뭐 색상은 아실 수가 있을 거지만 요렇게 그래도 스티커로 다 붙여놨습니다. 신색과 빨간색 둘 다 색깔에 상관없이 가격은 8천원씩 나가고 있고요. 요것도 선인장과라 따뜻한 데를 좋아하니까 실내 따뜻한 곳에서 키우시면 되고 물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줄까 말까 한 정도로 주셔야 합니다. 너무 자주 주시면 녹아서 물러져 썩을 수가 있으니까요. 빨간색과 신색 개발 선인장 가격 8천원입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아단소니 몬스테라 혹은 구멍 몬스테라라고 부르는 식물이 또 입고가 되었고 일반 몬스테라랑은 또 다르게 요렇게 찢어진 잎이 아니고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있는 듯한 모습으로 입고가 됩니다. 자라는 것도 계속 이렇게 자라고 자라면서 뭐 줄기가 엄청 두꺼워져서 꼿꼿이 서서 자라기보다는 이게 줄기가 생기면서 넝쿨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지즈목 같은 걸 세워서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워낙 성장이 좋아서 자라다 보면 요렇게 구멍으로 자라서 새입이 뚫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히려 엉키지 않게 요렇게 펴주시는 부지런함도 조금은 있어야 될 정도로 워낙 잘 자랍니다. 요것도 초보분들이 키우기 쉬운 식물이니까 키우시면 손쉽게 키우실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적당한 온도 이상은 돼야 되고 요거 역시 물이 충분히 말랐을 때 한 번씩 짧게 자주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키우시기는 더 좋을 겁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아단소니 몬스테라 구멍 몬스테라라고 부르는 이 식물의 가격은 10cm 포트가 4,000원입니다. 이렇게 떼샷으로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장미 베고니아가 입고가 되었고요. 색상은 이렇게 크림색 흰색과 노란색 요런 다홍빛깔이 도는 주황색 같은 색과 요거는 이제 투톤으로 된 색 빨간색까지 한 다섯 가지 색상이 입고가 된 것 같고 색깔에 상관없이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장미 베고니아의 가격은 한 포트에 2,500원입니다. 요것도 이제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키우시고 꽃이나 잎새 물이 닿으면 금방 녹아내리거나 물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실 때는 잎과 꽃을 치우고 여기다가 물을 주시거나 혹은 저명관수로 아래가 물이 빨아올려서 올라갈 수 있도록 화분 받침 같은 데 물을 주셔서 그 위에 올려서 저명관수 방법으로 물을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습하지 않게 따뜻한 곳에서 광량이 좋은 곳에서 해가 잘 되는 곳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직사광선은 안 되고 유리 투시광이 좋은 데서 키우셔야 해요. 이렇게 돼 있는 장미 베고니아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2,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날 경매식물들 입고된 거 촬영해 봐드린 영상이었습니다. 날이 좀 따뜻하고 물건이 이거저거 조금 봄이 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제가 조금 목소리 톤이 많이 업돼가지고 조금 한 것 같은데요. 좋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일 또 실시간 방송으로 2월 14일 오전 한 8시 반쯤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해서 9시 반 정도까지만 진행하고 제가 또 급히 지방을 가야 될 일이 생겨서 아마 그렇게 시간 조정해서 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시간 맞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면서 혹시라도 구독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동그란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방법과 전화번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영상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티브 식물아빠 여광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